지난 30일,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화성 해양 페스티벌의 개막을 사랑합니다!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은 신나는 바다, 즐거운 방학을 주제로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정곡항, 공평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해양 페스티벌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기방송에 보이는 라디오가 함께 진행되어 달샤벳, 박현빈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황홀한 여름축제, 2015 화성 해양 페스티벌은 화성시 정곡항과 공평항에서 오는 2일까지 열립니다. 시청해주신 분석의 사람은